연중 제18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인 김창석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금은 마테오 보금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낳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중학생 시절 소년 레지오 담당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한 자매님의 감동적인 실화를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한 50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피곤하셔서 몸에 이상이 있나 하고 병원에 갔더니 덜컥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님은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성모님께 강구를 청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대구 성모당에 가서 병자들의 어머니신 루르드의 성모님께 매일 강구를 청하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병을 꼭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성모당에 가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자매님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고 망토를 걸친 한 여인이 자매님 앞에 나타나 그녀를 조그마한 실계천 앞으로 데려간 뒤 이 실계천에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꿈속에서 그 여인의 말대로 실계천에서 깨끗이 몸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이 자매님께 이제부터 너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라고 하더니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꿈에 깨어나 이 자매님은 꿈속에서 본 여인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 바로 대구 성모당의 루르드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꿈은 필시 성모님의 강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자신의 암이 곧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얼마 후 항암치료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소견을 받기 위해 갔더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 자매님은 듣게 됩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한신앙인의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난 기적이기에 이렇게 30여년의 긴 세월이 흘러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 지금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거룩하게 변모하신 후에 일어난 치유사화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려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치유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어 아이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로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들은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약하고 불안전한 우리가 인생 여정 안에서 맞이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한다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자매님의 확고한 믿음과 끈질긴 기도로 성모님께 강구를 청하여 기적적인 치유 은사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란 굳건한 믿음과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임 김장석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